이렇게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을 확실하게 비호하면서 북로 간 밀착이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군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장병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일부는 집단 타령했다는 주장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에 이어 파병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매체에 최대 3천 명의 북한군인이 훈련을 받은 뒤 무기를 보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 대대는 쿠르스크 등 접경지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벌써 타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접경지에서 18명의 북한군인이 집단 타령했고 러시아군이 뒤쫓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물자가 오래돼 효용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a 뉴스 주효진입니다. mba 뉴스 주효진입니다.